엄마! 엄마 나왔어! 엄마! 난 괜히 안해. 또 가게에 나갔었지. 아, 매고파. 또 라믹이랑 해먹어야 하나. 뭐였지? 빨랑빨랑 문을 열어야 할 거 아니야. 배가 고파서 힘이 없는데 어떻게 빨리 나가냐. 그렇더라구. 내가 먹은 건 다 끼고 왔지. 뭔데? 안 가르쳐줘. 니가 없어? 으이, 힘술쟁이. 기다려 봐. 자. 어, 이게 뭐야? 뭐, 힘술이야? 내가 가정신지 기간에 맞는데. 너 먹어. 뭐야? 왜 먹어보려 하지 않고? 너는 만들었으니까 모르겠지만, 이걸 어떻게 먹겠냐? 왜 먹어도? 자, 먹었다. 이거. 어? 기타니까? 아, 아, 야. 강제로 먹이지마. 나 갈래. 야. 나 갈래. 나 갈래. 야. 아, 신경 써떡이 질르네. 아, 그니까. 자러 들어가겠다. 네. 어, 벌써 아픈가?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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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..... 아... 아 배웠다.. 뭐야? 아니, 안 만드는 끝인가? 지금은 전자린지에 넣어놨다는 사람이었고 요장사는 대부분의 곤란 천재가 또 들어왔어 그리고 오늘 극집에 근까한 생활을 충만하게 들어가서 아무리 잘 안먹고 아시지? 엄마는 회사의 연예인들 때문에 가고서 내 집을 못둘게 내 집을 못둘게 내 집을 안고 내 마음을 못둘게 내 집을 안고 내 집을 안고 늘 외모만일 뿐 어? 시간이 무슨 이렇게 됐나? 어? 어떻게 놔둬야겠다 아 아 내가 일이 없지 아 어쩔 수 없지 아 아 아 아 아 오늘 와서 보니 좀 낯설군 어제 그 샌드위치나 만들어 보였까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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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만하면 됐어 이제 실전 경험을 쌓고 나만의 요리로 엄마의 실력에 도전해서 요리로 이기는 거야 야 너도 시작했구나 음 그럼 그렇지 내가 안 챙겨주니까 너도 시작이나 시끄러워 이게 누구 때문인데 네가 준 샌드위치 때문이잖아 아침부터 고생했구먼 어제부터 난 학교 안 나올 거야 왜? 뭐 때문에? 어? 뭐 때문에? 지쳐나 짖겠네 말들어? 난 최고 조리사가 될 거니까 지금 더 빠르게 배우기 위해 바로 실전을 시작했어 알았지? 난 그래도 뭐라고 열심히 해봐 이제 이 녀석 집에 못 가겠네 엄마 음식 정말 맛있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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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할거야 안할거야? 몰라 미쳤어 배추였지 장기를 안다니는 못하겠지 딱 썼다 야! 알았으니까 알려줘 딱 썼다 그냥 하시니까 그냥 야? 야? 빨리 가봐 뭐야? 뭐였지? 알았어 응, 이것이 다 푸가 저, 여기요 친구 부탁으로 여기 아르바이트 하러 왔거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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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